에잉키멜링 500원짜리 안넣냐 장지완 에잉키멜링 아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11시 58분에 왔어요 제가 오늘 핸드폰 계속 군단위를 보면서 밥 먹다가 바로 다 먹고 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니네 일부러 기대하라고 58분에 꼈지 딱 55분부터 아 이새끼 오늘 늦나? 콧구멍 5번짜리 넣겠지 씨 이 새끼 이러는데 58분에 켜버리기 아니 야 뭔 50원짜리노 안돼 낙숙 지켰잖아요 시환이 얼굴에 방귀 갈겨버리고 싶네 아씨 이날 밥 먹고 왔는데 더럽네 고맙다 그럼 100원짜리로 타협보자구 아 뭐야 새존치님 100개 아 에잉키멜링 아 고맙습니다 아 안돼요 아니 저 12시 전에 왔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진짜 장지완 또 배신이냐 아 뭐야 좀 아니 니네 아 니네 왜그래요 정말 에잉키멜링 아 고맙습니다 아 안돼요 제가 그거 안하려고 오늘 진짜 몇시 일어났죠 오늘 9시 일어났어요 그것때매 콧구멍 안 넣을라고 이약물고 제가 너 약속 지켰으니까 좀 봐주세요 물론 보고 싶을 수 있겠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또 시간 내려왔는데 콧구멍 넣는 것도 그것도 약속 어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신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부캐 비중을 좀 늘릴 거예요 닷지는 많이 하면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재방송 다시 보기를 봤는데 어제 제가 못해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 처음에는 잘해 잘하다가 이제 좀 트롤럴을 만나서 멘탈이 깨진다? 그럼 나도 못해져 그럼 채팅창에서 이제 존나 비꼬아 애들이 욕하면서 시비 걸어 나는 그거 보면서 멘탈이 더 깨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도 못해져 남탓을 존나 하는 거지 징징대면서 나도 못하는데 이 악순환이야 이게 원래 나도 하다 안되면 딴게임 하거든 방송하니까 못 끊잖아 계속 해야되잖아 롤을 그래가지고 안될 땐 부캐를 좀 하려고 와 모르거나 레전드인데? 아니 뭐하냐 너? 얘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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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뭐 하려 하지마 아 왜 왜 그래 와 진짜 어메이징이다 아 뭐해 너 진짜 이 씨... 발 진짜 아 번 전번 까봐 야 얜 진짜 육성으로 욕해줘야겠는데 정신못차리네? 뭘 집중해 씨발 번 망했는데 돈주머니 들고 있는거 봐 코디완님 첫판부터 왜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여기서 소리 안지르면 언딜러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왜 리얼이야 이거 여기서 서포스한테 소리를 안지른다? 그럼 병 가봐야돼 감정이 메마른거야 그거는 내 문제가 있는거지 아니 씨발 Q를 그렇게 쓰면 얘네가 그냥 어? 우릴 조수로 본다고 모르가나야 확실할때 쓰라고 와 언걸이 미안해 W 지져버리기 아 왜 지져 진짜 아니 아 진짜 CX 다 놓쳤어 얘때매 또 또 한 번 잘했나보다 이 새끼 못할때도 욕하고 잘할때도 욕하네 어쩌라는거에요 그럼 맞지 않까 그냥? 오오 아니 님들 근데 모르가나가 잘했다기보다 이즈렬로 Q맞는게 병신이잖아요 솔직히 모르가나로 이즈렬로 비전예측해서 맞췄으면 오오 잘하네 하는데 그냥 맞아주는데 솔직히 이게 모르가나가 잘했다고 볼 수 있나? 님들도 저 칭찬 안하잖아요 님들도 저 억지로 까잖아요 저도 그걸 깔거에요 님들이 저 억지로 까니까 저도 모르가나 깔게요 님들때매 모르가나 피해자 된거에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니 아 아 아 이거라도 이겨야돼 이거 4대4 이겨야된다 아 너 왜 그런거에요 종혁아 종혁아 이거밖에 안 떠올라 아 롤도 미쳐가지고 챔피언 다 야생보냈으면 죽겠다 롤도 빨리 망했으면 죽겠다 이거 접으려면 서비스 동혁밖에 다 내 손으로 못 접어 이거 챔피언 다 야생보내고 핫스선테크 타자 씨발 어 숱같다 동혁아 씨발여라 그만 죽어 제발 개새끼야 아 동혁이가 먹었어 킬 뭘 케이야 씨발 이길 8대4하고 아 어떻게 야 이겨 아 진짜 아 여기 게임이 이렇게 절깟냐 돌아버리겠다 진짜 나 나 다이아상 가겠는데 이러다가 아 돈을 얻어 벌자 씨발 지금 점수 떨어졌는데 어 이해 좀 해주세요 씨발 지금 어 증징되는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만 좀 봐줍시다 씨팔 어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니 존나 화나잖아 씨발 나 낑딩 낑딩 지느리 아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야 그냥 점수 버려 씨팔 나 그냥 이제 광대할래 이제 그냥 점수 포기했어요 점수 이거 연연해봤자 어차피 안오르고 그냥 그냥 다 내려놓을게요 그냥 일단 이거 듀오 한번 하고 본키할게요 한 번만 기다려야 한 번만 한 판정도는 괜찮지 않아 지완아 나 다이아인데 나랑 듀오가잖아 그건 싫어 나도 다이아 이지만 다이아야 싫어. 공중 혐오해 나. 존나 혐오해. 그냥 다이아 사 갈란다, 씨발. 야, 꼬짜 형한테 미안한데. 꼬짜 형 자리 뺏을게요, 그냥. 그건 플레사야. 진짜 미쳤나 봐. 제가 아무리 떨어졌지만 진짜 플레랑 겸상할 그건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살짝 목소리가 도수인데? 연우 생각나네. 게임 시작 전에 기도할까요? 예? 기도요? 기도나... 네. 죄송한데 전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전 저만 믿어요. 몇 살이에요, 학생? 전 24살이요. 24살?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작년 졸업했어요. 아, 작년에 전역했어요. 어, 이번에 복학한 거네? 친구 없겠네요? 네? 아니, 아니에요? 96년생이에요? 네. 빠른은 아니지? 아, 네. 96년 4월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아, 이때 좀 하셨네. 아, 시즌4 다일 994에서 너무 슬퍼서 던파했죠. 던파했는데 왜 현역 갔어요? 네? 아, 현역 보내주던데요? 열심히 안 했네. 나처럼 던파 내실 좀 쌓아야 공이 간단 말이야. 아, 근데 이때 이 점수면 잘하는 건데. 와, 진짜 군대가, 군대가 사람 망쳐놓는다. 야, 어떻게 다이아리 99고점 가는 사람을 실버랑 골드로 보내버리냐? 여러 사람 망친다, 징병재가. 넌 군대는 안 가는데 왜 그 지랄이? 저 와우 하느라고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와우 진짜 그때 군단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우가. 그리고 저는 공이 까는 거 좀 양심 찔려서 아라데스 장교 4년 하다 왔어요. 이 정도면 인정해 주셔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네, 잘 듣고 오세요. 네. 지완님, 몸빨 존만게임 중소기업 롤 접고 제가 즐겨하는 던파는 하죠. 아직까지 던파하는 사람들은 진짜 던파를 사랑하나 봐. 새로운 레이드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도 결국 그 비싼 마부 칭호 아바타, 결국 헬파밍 증폭 강화 이거 계속해야 돼.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해봐. 진짜 헌타 존나 온다니까? 죄송한데 다이아 사라면서 왜 훈수 더요. 아니, 주시는 건 감사한데 다이아 3.5.2 두지 마세요. 저도 죄송한데 욕은 해도 훈수는 두지 마세요. 경우 없는 거니까. 아, 진짜. 아아아ㅏ아아아아! 아.. 젓같애 그냥! 나한테 왜 그래 쌕괴ä해... 아 나 그냥 CS만 먹고 싶어 아.. 젓나 고통스러워 Z Value 같은 난 왜 죽어? 내 동생 실버 2인데 버스 태워준대 야수호 해준대 꺼지세요 동생 딱밤 존나 때리기 전에 뭘 동심이야 요새 애들 동심같은거 없어 유치원 졸업하면 그대로 끝이야 바로 기모띠랑 막 섹스 이런거 말하던데? 초등학교 10학년이? 나 충격먹었어 아 요새 초등학생 진짜 그런다니까? 우리 우리보다 훨씬 빨라 그치 우리 어렸을 때 pc방같아 떠들면은 아저씨나 형이 어? 욕했잖아 야 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 막 이랬는데 그럼 막 우리들이 막 이러고 막 어? 써드렛탱 하다 소리질렀거든 나 초딩때 레전드였는데 진짜 초딩때 가출도 존나했어 그래서 한 번은 아무 건물 옥상 가가지고 잤거든? 근데 진짜 굴 안치고 발에 목이 한 20방 뜯겼나? 다신 가출 안했어 그럼 그 한약 집이었는데 그 옥상이 근데 무단으로 들어갔어 그 밑에 이렇게 철창 내리고 짱구잖아요 철창만 내리고 밑에 안짱권더라고 아군이 사냈습니다 탑 씨발 탑! 탑하는 개새끼들 어? 그만 뒤져 씨발 아 죽겠네 여자친구랑 보고 있는데 큰소리 치지 말아주세요 놀랐어요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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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가 굴을 왜? 하 정태 진짜 씨발 야 몇 마리 탄거야 미니언?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악 아 존나하기 싫어 진짜 씨발 아 아 존나같아 아 진짜 나 방송 껐으면 나 그냥 박았어 하워에다가 아 정신 나갔나봐 씨발 오! 네이스! 네이스! 이거 잡았어 이거 칼이 빠져갖고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우리 팀 믿고 있었다구 나 진짜 안 믿고 있었지만 와 드디어 이겨보네 진짜 와 나 진짜 다이아 3 가는 줄 알았어 나 다이아 3 갔으면 진짜 나 번개탄 사러 갔을지도 몰라 진짜 와 씨발 0점인데 16점 올라 아아아아아아악 씨발 나 어떡해 어? 야 이거 어떡해 어떻게 올려 점수 X됐어 진짜 아 나 중학교 때 애들 제일 많이 피던 담배가 그거였는데 말 보러 애들 8mm짜리 남자는 말래랑 맞쎄 허세에 찌들어가지고 8mm 아니 담배가 아니래 미친놈들이 그리고 피고서 막 갑자기 어지러운데 에스 안 어지러운척 침 존나 나오면서 어? 흉신들 네이씨 네이씨 제앱 믿고 있었다구 집 가 예진씨 집 갔다와 역시 지완님 제대로만 서포팅해주면 라인을 박살내버리네요 없녀 제대로 보셨네 네이씨 네이씨 제앱 진짜 믿고 있었다구 진작 이래야지 라이언 내가 스킨을 지금 어? 하면 요시키 넘게 산 사람인데 어? 이렇게 잡아줘야지 진짜 VIP 대우 제대로 안해 얘네 진짜로 지완이형 우리 누나가 형 방송 재밌다는데 소개시켜줘 봐 거짓말 치지 마세요 어떻게 동생이랑 누나랑 같이 이걸 봐 말이 안되는데? 저딴 채팅만 보네 씨? 다 보는데 이제 아니 뭐 저런거 보고 읽을 수도 있지 겁나 보라 그러네 내가 여자라도 얼굴 보고 당장 끄지? 야 너 돈 많냐? 저도 근데 실력은 프로가 아니지만 연습량이랑 마인드는 프로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진짜 내 판 최선을 다해서 가끔 툴을 하고 가끔 나도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서포터 정글 타서 해야지 요렇게 딴지 걸어요 맞짱 까자고 번호 까 그냥 아니 디스코드 방 파서 뭐 그냥 시청자랑 맞짱 떠 그냥 어? 봐줍니다 프렌드니까 여러분 기다려줘 안녕!